career라는 단어는 원래 careeria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바퀴 달린 것들의 경로를 의미했습니다. 이후 이 단어는 경주로나 레이스트랙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cares는 라틴어에서 전차를 의미하는 단어였으며 career는 바퀴 달린 차량이 빠르고 부드럽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career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삶이나 직업적 주구의 경로나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이 단어는 개인의 삶이나 일의 진행 상황이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career라는 단어는 특히 개인이 선택한 직업이나 직업에 특별히 연관된 것으로 연결되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